자, 우리 마지막 영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기브 엑스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몸을 불살라봅시다. 네, 뭐 한번 드릴까요? 네. 예, 감사합니다. 이게 왜 지금 여태 안 나왔지? 정석아, 포스터 하나 일단. 어? 포스터? 아, 네. 오, 예가 맞습니다. 예가 맞겠어. 오우! 뭐가 되게 빨라. 손에 척척척척 맞는 것 같아. 아, 난 감바스 같게. 네, 저는 프렌지 토스트 가겠습니다. 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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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아. 응? 오우! 쉐프가 다 대개가 다른 시 spawn다고 끝나네. 다행이네요. 다행이네. 아, 이젠 뭐… 저는 만념 주방 보조입니다. 오우! 재윤이 형 단바스요 네, 감사합니다 와, 제대로다 저희가 지금 스튜은 다 떨어졌고요 어... 추천해드릴까요 혹시? 네 저희가 지금 오픈 토스트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... 그래서... 감바스와 오픈 토스트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 네, 좋아요 알겠습니다 음료는 혹시 정하셨나요? 네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지지사항이 있어서요 오귤오귤하나요? 오귤오귤하나요? 했어요? 했어요? 주혁이가 했었으면... 일단은... 네, 그러면... 뭐했지? 잠깐만 그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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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